유에씨 정문에 왔습니다. 아 이게 정문이구나. 어. 세 번째 퀘스트는 K-POP 댄스 동아리 친구들과 챌린지 영상 찍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쪽에 가면 있을 것 같아. 뭔가 여기 이런 느낌 온 것 같아. 여러분 들리시나요? K-POP에 대한 열정이? K-POP 너무 쉽다. 요! 만나서 인사하고 바로 하면 돼요. 가쇼 동아리 친구들 가자. 대학교 생활 어떨까? 대학교 다녀보고 싶다. 나도. 약간 캠퍼스 라이프 좀 즐기고 싶다. 걷고 싶나? 여기 한 다섯 번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일매일. 예쁘다. 아 이런 데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샌드위치 딱 먹으면서. 와 우리 지금 약간 청춘 영화 한 장면 같아. 깜짝이야. 8시 이후에. 아! 가즈아. 와 잘 먹어. 왠. 와 잘 먹어. 오호.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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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야. 동전까지 갑시다. 아니 됐어? 우리 지금 약간 청춘 영화 한 장면 같아 일단 너네는 걸어가 나 여기서 버스 타고 갈게 야 지성아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찍자 USD 버전으로 한 번만 찍어줘 사진 한 잔 찍어주세요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야 지성아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찍자 USD 버전으로 한 번만 찍어줘 사진 한 잔 찍어주세요 너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찍고 있어 아 찍고 계시구나 근데 여기를 보면 안 돼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돼 너를 기다리고 있어 카메라 보면 안 돼 너를 기다리고 있어 갑시다 갑시다 We're gonna surprise 아이씨 Look at that Look at that 와 춤 추고 있는데 저거 무슨 노래인지 저거 소원의 마리로 해 소원의 마리로 해 소원의 마리로 해 헬로 5-2? You guys like one crew? One team? Yes! Wow! 9 members! Do you have a name for your team? What's our Space dropdown? 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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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챌린지에. 챌린지에. 오! 왜요? 롬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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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롬앤에. 그런데 우리 보여주고. 우리가 먼저 보여주고. 음악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우. 오! 우리 잘 맞아야 돼, 얘들아. 우리 잘 맞아야 돼. 이거 콘서트보다 좀 더 떨리는 그런 느낌인데. 렛츠고. 오케이, 갈게요. 렛츠고. 렛츠고. 오, 이게 너무 빨리. 비트 세import에 스완프에 저를 좋아해요. 오래간대 치즈볼? 제가 Dropsdade을 안에서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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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4Majas를 시작할 때, 코리오라피를 시작해볼까요? 지금? 제공하러, 여러분! 제공하러! 제공하러! OK, teacher, Mark! OK, 준비됐나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살짝 이렇게 벌려주고 우리가 약간 어려운 친구들 이렇게 잡아서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제공하러. 제공하러, 여러분! OK, ready? It goes with the right shoulder first. Boom! 치카, boom! Boom-chicka, boom! Are we all good? Yeah. Boom-chicka, boom! Oh, my God. 치카! 우리, boom!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치카? 치카? All right, ready? 볶음 치카 볶음 아 다 다 근데 역시 제일 avenging kes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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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여기 볶음 치카 볶음 치카 치카 에어 예 문장 같이 조금만 조금만 해볼까요? We can do it at the same time. Let's just feel it. You don't have to go hard right now. How are you feeling? Want to try it? Give it a try? Okay. NST Dream, Spade A, Beatbox Challenge, let's go. Wow. Woo-hoo. Fighting! Fighting! Beatbox! Woo-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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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messed up so bad. Woo-hoo! Woo-hoo! You know what's more important? After the choreography, how we vibe and how we jump into the song, that's actually more important, all right? Okay, all right. Wait, so jump together? Come in. Just say whatever you want. It doesn't matter, as long as we feel good. Woo-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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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아, 내가 틀렸어. 아, 근데 재민이가 가려줬어, 재민이가 가려줬어. 아, 이거는 체크 불가능해요, 재민이가 가려가지고. 아, 왜? 한 번 다시 해야 된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해찬이가 틀렸어. 해찬이 틀렸다고? 아니, 아니, 어떻게 너가 틀려? 왜냐, 이렇게 끝내기 싫었어. 근데 이번에 너가 아예 너도 그냥 앉아서... 아니, 너가 그냥 여기 와. 형 앞에? 아니, 근데 비트박스는 어떻게 틀릴 수가 있지? 아니, 그럼 내가 뭐 안 될 수가 없는데. 비트박스는 어떻게 틀릴 수가 있냐? 아니면... 안 뜨박스는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아니면... 안 뜨박스는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아, 여러분. 봄호쌤. 야, I need more energy. Don't forget, it's Kana Hechan's fault. But like, let's do it. 아, 여기서 틀리면 이제 실패잖아. 오케이! Last try, Spade A. Last try입니다. 틀리면 끝이에요. Our last try, let's do this. Everywhere! Everywhere! I'll go, bring the Beatbox. Everywhere! Everywhere, I'll go, aim the Beatbox! Thank you! Thank you! We all OK? 오케이! 카페, 카페, 카페! 대망의 마지막 퀘스트는 LA 팬을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 하기입니다. 어머... 아, 재미있습니다. . 아, 엔종에서 다리다. 승리는 어떤 마취일에 넣어서 갱신을 러시오? 뭐하는 방법으로 그 애를 보고 있었나요? 네, 그냥 러시아가 디테일이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것처럼 앞으로 유植해서 짐이issa지. KEN 이웃한 소스. 안녕하세요. . banana! 애매한 소스. 그럼, 한 달에 한 번 넣어줘요. 아, 이거 들켰다. 뭔가 티난 것 같아. 불가능 그 자체인데? 절대 드림한테 시켜서야 안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연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연기. 아니야. 이거 새로 만든 거거든? 응. 한 번 더 봐주세요. 어떻게 저번보다 맛있냐고. 맛있어! 내가 땡긴 컵이고 이건 접시야. 분명히 깨진 건 컵인데 맞춰보니까 접시야. 아니야. 우리 이때까지 못하는 척 한 거고. 이제부터 긴 실력을 보여주자. 1번, 1번. 직원. 팬 근처 테이블 3개 닦기. 이것도 어려운데? 손님. 손님 1, 2. 손님 1은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고, 손님 2는 팬이 오기 전까지 화장실에 숨어있다. 손님 1에게 다가가 그림식 3단 인사 나누기. 직원 2. 팬이 주문한 음식 나오면 테이블로 서빙하는 역할. 이게 제일 어렵네. 탭 1. 와, 그게 힘들겠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주방에 있는 직원이라는 모습을 찍어오기. 아. 직원 3. 직원 3. 쓰레기 봉투를 들고 휴지를 떨어뜨렸다 줍고 화장실로 가기. 그 다음에 마지막 손님 3. 팬 오면 방귀방석 깔고 앉아 방귀소리내기. 아, 이거가 그거구나. 진짜 내가 봤을 때 형이 제일 중요해. 그치. 아, 이게 왜 이렇게 떨리지? 아, 이게 쓰레기 봉투구나. 과연 몇 초 만에 들킬지. 나 은근 쓸데없이 지금 떨려. 일단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와, 근데 이거 마스크 안 쓰면 무조건 걸리겠는데? 헛해? 어? 어? 아니, 근데 어울리는데, 약간? 와. 야,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 나 지금 런징이 같아? 아, 너무 런지나. 너무 런지나야?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그렇죠? 포에다가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싫어. 싸야겠다. 아, 진짜 싫어. 근데 이게 너무 수상하지 않아? 내가 버킷을 써야겠다. 이거 이렇게. 저 감독님, 저희 촬영 중이거든요. 그 내가 저기 있고 너가 여기로 오잖아. 야, 어쩌. 야, 어쩌. 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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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하고 어차피 우리가 테이블 테이블이니까 멀 거야, 약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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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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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니, 이게 안 된다니까. 저기 테이블에서 테이블이라니까. 아, 끝. 너 갔다 왔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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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우리 좀 좋은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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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좀 잘 나이, 여 좀 잘 나이. 야, 너 일단 너 마스크 껴야 돼. 나 누구 같아? 아니야, 이렇게 붙여야지. 나 그냥 안 붙여. 옆에 좀 좀 잘라라, 너. 행색 좀. 아, 여기 행색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됐어? 지금? 퍼 올려. 어, 야 그거, 야 내 거, 내 거. 어, 야 땡큐, 뭐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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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허울던 허울러. 지금 괜찮아? 응. 너무 쪼이진 않아? 약간 쪼. 형, 근데 너무 마트다. 너무 마트야, 형은. 뭐 할래? 이거 할래? 어, 나 그냥 그걸로 할게. 근데 이게 붙었는지 모르겠네.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과하다. 아, 야 어울리는데? 이쪽에도 하나 해. 아, 오케이, 오케이. 호호호. 운신남이네? 안내 커버. 근데 나 진짜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냥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때 마스크만 쓰는 게 제일 평범일 거야. 어, 나, 나 최준같은 거야. 최준 아닌 런준 왔습니다. 최준 아닌 런준 왔습니다. 런준. 런준. 약속. 약속. 뭔가 너무 티가 안 나. 눈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성공하고만 더. 이제 시작해요. 얘들아 할 수 있어. 왔다, 왔다. 알아볼 거 같은데. 떨려.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아. 티난 것 같아. 어떻게 해? 잘가 돼? Are you? 들켰다. 지금 뭔가 알아챙는 것 같은데? This is Cup-Up, right? 오 마이 갓. 세리모르크 비치, 컴온. 컴온, 여기서 만나요. 자, 우리 빨리 꾸며보자. 팬분들 올 거니까. 셋. 스타. 이 정도, 쭉. SNS 올렸는데 사람들이 올까도 약간. 근데 100명이 온다는 게 좀. 되게 기대해, 범한테. 네. 네.